3월 11일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탑벅스를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3월 11일이더라고요. 벌써 지금 1분기가 다 끝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1분기면 이제 시작 2024년에 주도할 만한 그런 섹터와 그런 종목들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남은 1분기에 그런 전략들을 잘 저희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정말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말에 날씨는 되게 좋았잖아요. 꽃구경 막 하러 이제 가려고 하고 봄나들이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한켠에서는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주식시장이 또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물론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지기는 하는데 뭐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심하게 조정이 좀 들어오질 않고 있고 뭐 반도체를 제외한 뭐 제약바이오 업종 로봇 업종 그리고 원전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최근에 반도체로 쏠렸던 수급이 좀 골고루 다른 업종으로 좀 분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저희가 오후장 레시피는 스탑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오늘장을 키워드 3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오늘 뭐 키워드는 이 종목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 고점 느낌표가 아니라 이제 무료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고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660달러까지 조정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에서 물론 5%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97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660에서 970달러까지 무려 47%를 한 2, 3주 만에 급등을 한 거예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훨씬 넘어간다는 걸 이제 감안을 하면은 엄청난 급등세가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또 좀 상회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또 차익실현에 좀 빌미가 됐다. 그리고 이번 주에 CPI 지표 발표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미리 좀 팔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차익실현 물량들이 이제 조금 나은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이제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번에도 이제 하단을 좀 잡아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680 전후 말씀드렸는데 660달러 딱 찍고 급반대기 들어왔잖아요. 이번에는 815에서 820 그 정도 수준까지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격 조정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지금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아직도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차익실현 물량들이 소화되고 나면 AI 반도체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또 강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그동안에 아주 좀 부진하게 시장에서 이제 소외됐던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 업종인데 오늘 엔터주들이 반격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YG 엔터가 장 초반에 10%가 넘는 급등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하이브, JYP 이런 이제 엔터 기업들이 일제히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다. 물론 뭐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기는 당장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피카웃에 대한 우려가 이제 조금 가도하게 주가 이제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낙폭과 대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영화 파묘가 상당히 인기가 많죠. 벌써 800만을 넘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또 4월달이 되면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범죄도시 4가 또 개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시장, 엔터 시장에 대한 이제 훈풍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좀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차세대 배터리.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 로봇도 강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원전 이런 쪽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인터배터리 2024, 차세대 배터리.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재 종목들은 잘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CNT 도전재라든지 실리콘 응극재라든지 LFP 배터리,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 초고속 충전에 대한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세대 배터리 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제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장을 요약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남은 오후짱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레시피로 한 줄 남겨주세요. 네, 오늘 오후짱 레시피는 뭐 시장은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랠리에 대비해야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상승장에도 대비를 해야 돼요. 주식의 리스크는 하방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상치 못하게 세게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리스크예요. 시장의 이자율보다 더 높게 해야 또. 그럼요. 더 강하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3월 남은 기간 동안에 물론 F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포인트 아주 강하게 한번 뚫어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미증시하고 우리 국내 증시가 계속 좀 디커플링 되고 있는 모습 선진국 시장이 이제 완전 목에 찰 정도로 이제 주가가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일본, 미국, 유럽 이런 선진국 시장이 이제 좀 쉬어가는 와중에 신흥국 시장 내에서 우리 국내 증시가 돋보이는 이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원달 환율이 오늘 오전에 1317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새해 들어서 1월 초를 제외하고는 아주 낮은 수준까지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환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 좀 들어올리기에는 괜찮은 이제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 꼭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종목들 지금 아직도 주가가 사실 코스닥 레벨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그리고 제약바이옵업종도 마찬가지. HLB라든지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별로 올라간 것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로봇 종목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면서 1, 2월 달에 좀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다른 업종들이 상승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900포인트 충분히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성장 섹터 종목들의 빠른 순환매, 키 맞추기 흐름에 좀 대비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시장 조정을 잘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승장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코스닥 랠리를 한번 대비해 보면서 저희가 오늘은 성장주 두 가지 종목을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3월 5일에 편입했던 바이넥스를 보겠습니다. 오늘 시초부터 갭 상승 출발하면서 지금도 7%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5일이면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금 5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바이넥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선견지명, 길목찾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바이넥스 제가 밑에 누워있을 때 CMO, CDMO 기업들이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미국의 바이오시큐어 액트법 소위 바이오 보안법이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배제가 좀 되고 나머지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을 포함해서 반사수회를 좀 입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바이넥스가 25%가 넘는 급등세가 만들어졌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거의 20%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딱 이틀 만에 고가 대비하면 무려 48% 수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이 부각된다거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뭐 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내용 좋고 펀더멘탈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트렌드에서 벗어나버리면 힘을 못 쓰는 게 이제 기업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CMO, CDMO 관련된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정점에 올라와 있고요. 그 아래 단에 있는 바이넥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에스티팜이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종목도 똑같은 논리로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에스티팜도 역시나 주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도 강하게 급등을 했고 오늘 오전에도 상승이 이제 나타나면서 8만 원을 아주 강하게 좀 뚫었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하면 벌써 한 13% 정도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CMO 기업들 좀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도 제가 이런 CMO 기업 하나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는 정말 길목에서 잘 잡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40% 넘는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혹시 놓쳤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후속주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2월 16일에 편입했던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흐름을 보면 윗고리를 닿으면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면서 꾸준하게 또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파로스 아이바이오 한 2%, 3% 가까운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솔직히 저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지금 고가 대비하면 3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진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작년에 만들었던 최고가 대비하면 아직도 30%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AI 이슈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쪽이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간 AI 관련된 종목들 특히 융복합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훌쩍 뛰어넘고 저는 2만 원까지도 공략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늘도 신규매수 가능하고 2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보시면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2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랠리에 대비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 가능할지 아까 일단 제약 바이오 바이넥스 후속주 CMO 기업을 주목해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마지막 순서에 한번 공개해보고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빠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거의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 중에 또 AI 반도체 이슈, HBM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조정 씨 매수 관점 그리고 조정 씨 비중 확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에요. 13만 4,600원 현재가로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2월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거의 60% 가까운 워낙 2월에 거의 바닥에 있을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 보니까 이 저점 부근에서 공략했다가 한 일주일, 이주일 좀 지겹게 매물 소화를 하다가 바닥권에서 이틀 정도 급등을 하면서 거의 60% 가까운 수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차트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강하게 뚫어내고 매물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박스권 상단까지 수렴이 됐는데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상승 파동이 진행됐을 때 이때 걸려있는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에 가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눌리목을 만들고 재차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나노 신소재를 2월 12일 날 공략을 했었지만 오늘 3월 11일 날 한 달이 딱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차전지 쪽 얘기하기 전에 우리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KC텍이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이 KC텍이라는 종목이 CMP 장비라든지 CMP에 들어가는 슬러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HBM 특히 8단에서 12단, 12단에서 16단 이렇게 HBM의 고단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KC텍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노 신소재 얘기하면서 왜 KC텍 말씀을 드리냐면 나노 신소재를 여러분들이 다 2차전지 소재 종목으로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출을 봤을 때는 2차전지 소재 쪽 매출은 지금 20%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쪽 소재는 오히려 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중에서도 CMP 슬러리 매출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노 신소재는 지금 반도체 쪽 오판 개선 혹은 HBM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주목을 충분히 한번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최근에 HBM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CMP 슬러리 소재도 나노 신소재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차전지 소재 쪽 CNT 도전제 관련된 수혜주가 바로 이제 나노 신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CNT 도전제가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건 LFP 배터리 우리가 반값 배터리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이 LFP 배터리를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 때만 하더라도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면 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만드는 배터리 셀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런 기업들이 사실 LFP 배터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기차가 지금 수요가 둔화가 되고 다시 이제 전기차 패러다임을 좀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도 무시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좀 싼 가격에 이제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다라고 해서 성능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 성능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CNT 도전제다. 에너지 밀도를 이제 즉각 증가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제 핵심적인 소재 중에 하나가 CNT 도전제이기 때문에 그 CNT 도전제 쪽에 신규 사업을 지금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나노 신소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극에 사용되는 이제 비중은 작지만 출력 확대라든지 실리콘 익자 팽창을 이제 억제를 해주면서 성능 향상에 결정적인 이제 기여를 하는 소재가 바로 이제 CNT 도전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아무래도 실리콘 응극제가 채택되는 게 훨씬 좀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서 CNT 도전제에 대한 이제 수요도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 2차 전지 쪽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해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나노 신소재 역시도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13만 원대 거래되고 있는 이 가격도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 거기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반도체 CNP 슬러리 쪽 이슈까지 같이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공략 포인트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재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15만 원 정도 잡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1만 원 정도를 가격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나노 신소재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공략했을 때 수익이 또 많이 났는데 이번에도 목표가 15만 원 달성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의 후속주인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아 이 CMO 기업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주가가 먼저 움직였는데 제가 조금 이따 목표가는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가 6,260원 현재가로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MO 이제 밸류체인을 이제 쭉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정점에 있는 기업이 삼성바이올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티팜 그리고 이제 최초로 말씀드렸던 바이넥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기업 중에 파미셀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미셀은 원래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줄기세포를 응용해서 화장품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고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제 뉴클레오시드와 관련된 이제 CMO 기업으로서 파미셀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자. 원래는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어요. 설비 투자도 공격적으로 했고 창사일에 막 최대 매출, 최대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공장에 이제 화재가 났어요. 울산 공장에 갑자기 이제 불이 나가지고 증설 투자가 매출로 반영되는 게 좀 이연되는 바람에 작년에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사실 실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좀 잘 나오지는 못했거든요. 특히 4분기 때는 일시적으로 또 막 적자 전환도 되고 이랬었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는 그런 이제 부진한 흐름들이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됐다. 최근까지 뭐 주가가 작년부터 거의 1년 내내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오늘 지금 장대양부 만들면서 장기 평선을 지금 강하게 뚫어내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작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악재가 충분히 선반영이 좀 됐고 올해는 매출이 분명히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매출액 천억에 영업이익이 무려 400억 정도를 달성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실적이라는 게 지금 다 추정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이 실적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연초에는 아무래도 올해 그런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어떤 컨센서스 그런 기대감에 기대서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좀 큰 대표적인 이제 CMO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지혈증 치료제 이제 인클리시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클라시린 때문에 뉴클레우시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실적이라는 걸 추정을 할 때는 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제 매출 품목인 인클리시라는 쪽에서 뉴클레우시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해 파미셀의 실적은 가치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아까 바이넥스나 에스티팡 같은 기업들을 리뷰를 해드릴 때 미국이 이제 바이오시큐어 액스 법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무래도 이건 결국은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입니다. 2차전지 쪽에서 IRA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중국 기업들 다 몰아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도 이제 중국 기업 배제하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파미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요. 7,3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도 좀 올려서 5,5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CMO 기업은 파미셀이었습니다. 가격 소량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오후짱 그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방송 있으시죠? 네.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화요일 날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 목요일 날은 올해 처음 이제 선물 없으면 동시만기일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일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자세히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MBN 골드 유튜브 채널에서 김영인 매니저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에 우리 김영인 매니저님의 무료방송도 꼭 함께해 보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스타벅스에 오후짱 레시피와 원샷 스페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